짜리몽땅 밥은먹언니 라이브 준비되셨나요? 네! 네, 밥은먹언니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해 주던 넌 툭근해 좀 전에 봤는데 니가 또 궁금해 뭐라고일까 보고 싶다고 말 걸어볼까 쓰고 지웠다가 몇 번 망설이덜가 꺼낸 말 밥은 먹었니 궁금해 하고 싶은 그 말은 못하고 자꾸만 설레여 널 보면 떨려 너는 왜 모르니 톡톡 참이하닐 꼬모하닐 맘 톡톡 뭐해 참 미안하 매일 밤 니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에 나는 큰 의미를 수십 번도 더 생각해 너도 내 맘 아는 건지 혹시 내 맘 들킨 건지 어떻게 좀 전에 봤는데 니가 또 궁금해 뭐라고 할까 보고 싶다고 말 걸어볼까 뜨려 지웠다가 몇 번 망설이다가 꺼낸 말 밥은 먹었니 궁금해 하고 싶은 그 말은 못하고 자꾸만 설레여 널 보면 떨려 너는 왜 모르니 날 말해 날 주던 그날 밤 내 물에 입 맞춰 주고 간 너 말해 줘 날 안아 줘 날 사랑한다고 내가 니 여자라고 내가 니 여자라고 지금 말일니 너는 왜 궁금해 사소할 것 까지도 난 궁금해 난 자꾸 안 설레여 널 보면 떨려와 너는 왜 지이라 내가 기가 맥히네요 노래 진짜 잘하네